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의 하나같이 사도바울은 아마도 담집질일 것이다 또 완벽형일 것이다 또 개혁가형일 것이다 라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완벽형 개혁가는 일종의 원칙주의자입니다 규칙 순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질서대로 정연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자 2차 전도여행에는 함께 가기를 거절했고 그 일로 인해서 절친했던 통역자인 바나바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대로 해야만 되는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1차 때 했던 성교에 뿌리와 또 싹을 내리는 이런 계획을 했으나 성경은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두 번째 계획이 비두니아 즉 동쪽을 향해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을 원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청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이 아닌 서쪽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의 모든 여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성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에 의한 전도여행답게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자기 집에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전도의 하나의 센터 가정교회를 삼게 됩니다 그의 선교 동력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은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정과의 만남입니다 비록 귀신은 들렸어도 영계가 열렸는지 사도바울과 신라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는데 사도바울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여인이 귀신의 종로를 타면서 그의 인생과 결말이 파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축사, 축귀 사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이 여정이 귀신에서 해방됩니다 온전히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점점 기대할 만하고 첫 번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선교센터로 두 번째 영적세계, 초월의 세계 이제 드디어 축사도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더 대단한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의 승리가 선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이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3절 같이 있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하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셔서 동쪽으로 갈라 했던 모든 계획을 적고 서쪽으로 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여인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파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았다 사람을 온전케 살렸다라는 죄목으로 옷이 찢기고 엄청난 매를 맞고 깊은 감옥 거기서 말하는 깊은 감옥은 지하 감옥을 뜻하고 감옥에도 3층 감옥이 있는데 지상과 반지하와 완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흉악범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그것도 착구에 그때의 착구는 그냥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있는 대로 벌려서 거의 사지를 찢어내는 고통을 주는 형벌 받는 징벌형 착구에 채워 밤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오 계시였는가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제대로 나의 전도여행을 이끌고 계신가 하는 회의와 의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성주의와 주지주의와 합리주의 이성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인과론 원인과 결과와 논리적인 정합성에 결코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함께 학문을 계시와 함께 이성을 선물로 주셔서 문화 명령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를 해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합리주의에 묶이거나 주지주의에 복속되거나 인과론에 묶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인도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너무나 모호하고 불가지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과론이 아닌 목적론입니다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마치 고넬류를 위하여 베드로를 보낸 것처럼 퇴역 군인이라고 예상되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에 복속되지 않고 놀라운 반전과 대반전 하나님의 뒤집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격려는 그 뜻에 동참하는 소명자 사역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인도 성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케리의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을 초대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함께 일해 나가십니다 이 소명자와 사역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자기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살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당대 유대교회의 3대 석학 중 하나인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당대 유대교회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처형하려고 가는 길에 이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은 멀고 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는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당대 엘리트가 출신 성분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갖췄던 그가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서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서 어쩌다가 소명을 받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모진 매를 맞고 밤이 되면 모든 상처는 더 아픈 법입니다 밤이 되면 모든 사람은 더 철양해지는 법입니다 예수 믿어서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가 받았던 환상과 개시 따라 행하다가 어쩌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법도 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그가 슈퍼맨처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한밤중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형 착고에 깨인 채로 온몸에 상처 투성인 채로 옷은 벗기운 채로 그가 했던 것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수리할 때 사십에 하나 가만매를 세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 수많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파손의 위험과 이 모든 고생과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결과였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찬송 중에 애창곡이 있습니다 저는 애창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438장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작사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을 작사했고 또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초월 앞에 온전히 순명할 것을 결단하곤 합니다 우리 다같이 438장 1절만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마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 듣다는 hear 그냥 무관심한 듣다라가 아니라 listen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그 찬양의 마음의 움직임이 그 찬양의 마음의 회개가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one thing 달린 책이 얘기했던 one thing one person one purpose 이 찬양은 감사를 믿음을 순명을 택하겠다는 기도의 찬양입니다 사도바울이 드렸던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었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제가 읽고요 27절 여러분이 읽고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제 바울과 신뢰에게 옷을 찢기운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깊은 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든든한 착고의 체인 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찍히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옥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고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사랑하는 장인신 구성원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문제의 고난, 역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속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반복도 없고 연습도 없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아직 보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선교사로 자원하여 1956년 1월 8일, 네 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놓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들어가자마자 그는 창에 찔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들어갔던 동료들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촉망받는 인재들이 보금도 전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목숨을 잃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라는 말과 글들을 남발했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헛된 낭비라니요 짐 엘리엇은 헛된 낭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 삶을 이것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자기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아우카족을 치료하고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막했습니다 약속했던 5년이 지나 부족을 떠나야 할 때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마을교회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마을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마을교회의 장로와 교사는 아버지 짐 엘리엇을 그리고 그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낭비라면 그것은 헛된 낭비가 아닌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낭비가 아닌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여학생관 뒤편에 가면 산돌 손양원 목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순교 기념비죠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을 당시에 손 목사님이 직접 쓴 시가 그 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오게 깊은 실험도 가득하다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와 더불어 함께하니 하루 같구나 사도바울 짐 엘리엘 엘리자베스 손양원 목사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뒤를 따라 아니 이보다 먼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힘들고 어렵고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성과 이론과 합리성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과론이 아닌 목적론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 고통, 역경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손주들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선배들과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방했던 그 일,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